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날씨터치Q의 김은지입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를 보였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내외로 올라 더웠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전국이 차차 흐려지면서 서해안에는 밤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서쪽 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는데요. 내일 날씨 일기도와 모식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기도 보시면 서쪽에서 기압골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모식도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낮 모식도를 보시면 우리나라 남동쪽에는 고기압, 북서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주변 공기를 움직이고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주변 공기를 움직입니다.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 맞물려 불어오는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대기 중에 비가 오기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까지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이 많겠는데요. 특히 비구름대가 강화되는 16일 밤에서 새벽 그리고 17일 밤에서 새벽 사이 중부지방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비 피해 없도록 시사물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경기도 등 중부지방의 강수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매우 크겠는데요. 비가 오기 좋은 조건으로 대기 중에 수증기가 가득 찬 가운데 기압골에서 찬바람이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비가 내립니다. 때문에 비구름에 영향을 받는 동안에도 상대적으로 구름 발달이 약한 지역에서는 소강상태를 보이거나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강수 형태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강수 형태 분포도입니다. 이번 비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강수량의 지역차가 크겠는데요. 중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리는 한편, 구름 발달이 약한 지역인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 남부지방에는 낮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밤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에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부터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여름 더위를 보였습니다. 오늘과 내일 기온을 비교한 분포도인데요. 오늘은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전국이 평년보다 5에서 1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특히 남부지방과 동해안 지역은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내일부터 당분간 흐리거나 비가 오는 곳이 많아서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분포 보이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나이스터치크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